바꾸 바꾸 거짓는 손태도 택택택 너와 하나 춤춘다 우와 여운이 피아노 잘 치네 나비야 나비야 여은이 엄청 피아노 잘 치네 남집사님은 또 해주세요 남집사님은 또 해주세요 남집사님은 또 해주세요 남집사님은 또 해주세요 남집사님은 또 제연입니다 남집사님은 또 팀의 후기 남집사님은 또immen 남집사님의 소통 또 빼는거에요? 어 여운아 거기다가 그리면 안된대 참치맛이 아예 안나요 여운이도 먹어볼래요? 가져와 하나 여운아 참치 가져와 여운아 이거 엄마 갖다드리세요 참치..참치..참치 밥이 된다 응 난 참치밥 난 참치밥을 원해요 지금 이거 자기가 생각했던 LSP들 안가서 좀 약간 마음 상한거 같으신데요 아니 그런건 아니에요 그런거 아닙니까? 응 어? 물이 부족한가? 아주 마음에 들어요 비주얼이 벌써 딱 먹고 싶은 비주얼이 되었습니다 소금 간에 굳이 더 안해도 될 수도 있어 참치가 많이 들어가면 참치밥이 없으니까 근데 밥이 된거 같아 거의 참치밥 좋죠 맛있어? 근데 이게 참기름맛인가? 어 여운이 뭐 먹었어요? 다 씻어먹는가? 퇴 퇴 퇴 퇴 퇴 어 그러다 목에 넘어가면 안돼요 자 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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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거 어떻게 낀 거야? 됐다! 아, 했어! 아유, 우리 애언니 아빠가 도와줄까요? 응 도와줘요? 응 짠! 음 맛있어? 응 맛있어요 여러분, 김 먹을래요?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아, 뜨거워! 야옹이, 숯을 건너야 돼? 아니요 음 여ani, 숯들 fix 1, 2, 3, 4, 1, 2, 3, 곱창 열이, 숯들 아 Hmm 됐다- 뭐야? 뭐? 으응 음 으응 음 맛있다 아 이거 브로콜리 먹고싶어요? 아빠도 브로콜리 엄마가 맛있어요? 그냥 먹어도 괜찮아? 응 왠지 초장이 있을 것 같으면 좋으면 근데 지금 속이 안 좋아서 초장을 먹으면 안될 것 같아 그냥 먹을게요 간이 똑같으니까 아빠랑 죽이랑 여은이는 줄기는 싫은가봐 여은이 줄기는 싫은가봐 여은이 안 먹으면 아빠가 먹어도 돼요? 여은이 먹을거에요? 여은이 먹을거에요? 여은이 먹을거에요? 더 있을까요? 더 있어요? 아 이게 몇시간 만에 먹는 적개야? 여은이 어제 그저께잖아 올리지마요? 일로와 일로와 알았어 알았어 안할게요 여보 여보 잘 먹었어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여보 여은이 잘 먹었어요? 여보 여은이 잘 먹었어요? 응 여은이 이제 나갈거에요 이거 빼고 먹을래? 아빠가 빼줄게요 하나 둘 셋 잡아당기세요 됐다 이쪽도 하나 둘 셋 됐다 내려갈거에요 잘 먹어야겠다 으악 좋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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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